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6장 연습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관계 부사도 관계대명사처럼 아주 중요하죠? 두 개를 잘 비교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연습문제 1번 다음 짝지은 글을 관계 부사나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연결하여라. 1번 이것이 그 방이다. found는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의 동사 find에 과거, 과거 분사형인데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쓰인 거죠? 그리고 ring은 명사로 반지 혹은 고리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반지라는 뜻으로 쓰였네요. 나는 그 방에서 그 금반지를 발견했다. 두 문장에서 공통되는 것이 the room이죠?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의 the room을 선행사로 하면서 선행사 the room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을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만든 다음에 the room 뒤에 연결해주면 되겠죠? 먼저 관계부사로 연결해보면 선행사가 the room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두 번째 문장의 부사구 in the room을 관계부사 where로 바꿔서 연결하면 되겠네요. This is the room 다음에 Where I found the gold ring 동의하면 This is the room Where I found the gold ring This is the room 이것이 그 방이다 Where I found the gold ring 내가 그 금반지를 발견한 즉, 이곳이 내가 그 금반지를 발견한 방이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 관계대명사를 써서 연결해보면 두 문장에서 공통되는 것이 the room이니까 두 번째 문장의 the room을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꿔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in which를 문장 맨 앞으로 빼 선행사 the room 뒤에 연결하면 되겠네요. This is the room 다음에 In which I found the gold ring 동의하면 This is the room in which I found the gold ring 해석은 관계부사 where를 쓴 문장과 똑같죠? 다음 2번 2. I want to visit the town The famous pianist lives there I want to visit the town 나는 그 마을을 방문하고 싶다 The famous pianist lives there Famous는 형용사로 유명한 이런 말이고 Pianist는 명사로 피아니스트니까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그곳에 산다 이런 말이죠? There는 그곳에, 거기에 이런 뜻의 부사로 여기서는 인 더 타운, 즉, 그 마을에서 이 말을 대신해서 쓴 거죠? 첫 번째 문장의 더 타운을 선행사로 하면서 선행사 더 타운을 수식해 주는 형용사절을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만든 다음에 더 타운 뒤에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먼저 관계부사로 연결해보면 선행사가 더 타운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두 번째 문장의 부사 there를 관계부사 where로 바꿔서 연결할 수 있겠죠? I want to visit the town 다음에 Where the famous pianist lives 정의하면 I want to visit the town where the famous pianist lives I want to visit the town 나는 그 마을을 방문하고 싶다 Where the famous pianist lives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사는 즉, 나는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사는 마을을 방문하고 싶다 이런 말이죠? 다음, 관계대명사를 써서 연결해보면 there가 in the town을 대신하는 말이니까 두 문장에서 공통되는 것이 the town이 되죠? 두 번째 문장의 the town을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꾸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in which를 문장 앞으로 빼서 선행사 더 타운 뒤에 연결하면 되겠네요. I want to visit the town 다음에 in which the famous pianist lives 정의하면 I want to visit the town in which the famous pianist lives 다음 3번 3. That is the house They built the house last year That is the house 저것은 그 집이다 They built the house last year Built는 짓다, 세우다 이런 뜻의 동사 build의 과거, 과거 분사형인데 이 문장에서는 과거로 쓰였죠? 그들은 그 집을 장면에 지었다 두 문장에서 the house가 공통이니까 두 번째 문장의 the house 대신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써서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의 the house는 동사 built의 목적어가 되죠? 관계부사는 목적어가 될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관계부사는 쓸 수 없고 관계대명사를 써서 연결해야겠네요. 선행사가 the house로 사물이고 동사 built의 목적어가 되니까 두 번째 문장의 the house를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혹은 that으로 바꿔 연결하면 되겠네요. That is the house 다음에 which 혹은 that they built last year 정리하면 That is the house 저것은 그 집이다 which 혹은 that they built last year 그들이 작년에 지은 즉, 저것은 그들이 작년에 지은 집이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 4번 The time was very late 시간은 매우 늦었다. I arrived home at that time 나는 그 시간에 집에 도착했다. 첫 번째 문장의 the time과 두 번째 문장의 that time은 문맥상 같은 시간을 나타내죠.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의 the time을 선행사로 하면서 선행사 the time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을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만든 다음에 the time 뒤에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먼저 관계부사로 연결해보면 선행사가 the time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두 번째 문장의 부사고 at the time을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꿔서 연결할 수 있겠죠? the time 다음에 when I arrived home 다음에 was very late 정리하면 The time when I arrived home was very late The time when I arrived home 내가 집에 도착한 시간은 was very late 매우 늦었다 즉 내가 집에 도착한 시간은 매우 늦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 관계대명사를 써서 연결해보면 두 문장에서 the time과 that time이 공통되는 것이니까 두 번째 문장의 that time을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꿔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at which를 문장 앞으로 빼 선행사 the time 뒤에 연결하면 되겠네요. the time 다음에 at which I arrived home 다음에 was very late 정리하면 the time at which I arrived home was very late 다음 5번 5. I don't know the way He did the work in that way I don't know the way 나는 그 방법을 모른다 He did the work in that way 그는 그 방법으로 그 일을 했다. 첫 번째 문장의 the way와 두 번째 문장의 that way는 문맥상 같은 방법을 나타내죠.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의 the way를 선행사로 하면서 선행사 the way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을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만든 다음에 the way 뒤에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먼저 관계부사로 연결해보면 선행사가 the way로 방법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두 번째 문장의 부사고 in that way를 관계부사 how로 바꿔서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죠? 선행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the way how 이렇게 나란히 쓰면 틀린다고 했죠? the way 또는 how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던가 관계부사 how 대신 that을 써서 the way that 이렇게 써야 하죠? 먼저 the way 하나만 써서 연결해보면 I don't know the way he did the work 다음 how 하나만 써서 연결하면 I don't know how he did the work 다음 the way that을 써서 연결해보면 I don't know the way that he did the work 이렇게 되죠? 해석은 전부 나는 그가 그 일을 한 방법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 관계대명사를 써서 연결해보면 두 문장에서 the way 와 that way 가 공통되는 거니까 두 번째 문장의 that way 를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꿔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in which를 문장 앞으로 빼 선행사 the way 뒤에 연결하면 되겠죠? I don't know the way 다음에 in which he did the work 정리하면 I don't know the way in which he did the work 다시 한번 정리하면 the way how 이렇게는 쓰지 않고 the way 또는 how 둘 중에 하나만 쓰던가 how 대신 that을 써서 the way that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the way in which 이렇게 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6번 Do you know the reason? reason은 명사로 이유 이런 뜻이니까 너는 그 이유를 아니? she didn't come for the reason for 는 전치사로 뭐 뭐 때문에 이런 뜻이니까 그녀는 그 이유 때문에 오지 않았다 두 문장에서 the reason 이 공통되는 말이죠 먼저 관계 부사를 써서 연결해 보면 선행사가 the reason 으로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두 번째 문장의 부사고 for the reason 을 관계 부사 why로 바꿔서 연결할 수 있겠네요 Do you know the reason? 다음에 why she didn't come 정리하면 Do you know the reason why she didn't come Do you know the reason? 너는 그 이유를 아니 why she didn't come 그녀가 오지 않은 즉 너는 그녀가 오지 않은 이유를 아니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 관계대명사를 써서 연결해 보면 두 문장에서 공통되는 것이 the reason 이니까 두 번째 문장의 the reason 을 관계대명사 which 로 바꾸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for which 를 문장 앞으로 빼서 선행사 the reason 뒤에 연결하면 되겠죠 Do you know the reason? 다음에 for which she didn't come 정리하면 Do you know the reason for which she didn't come 다음 7번 7 The book is interesting I bought it yesterday The book is interesting 그 책은 재미있다 I bought it yesterday But 는 사다 이런 뜻의 동사 바이의 과거 과거 분사형 인데 여기서는 과거로 쓰였습니까 나는 그것을 어제 샀다 잇은 문맥상 앞문장의 the book 을 받는 말이니까 the book 과 잇이 공통되는 말이죠 잇은 동사 but 의 목적어면서 대명사니까 관계부사는 쓸 수 없고 관계대명사를 써서 연결해야겠네요 선행사가 the book 으로 사물이고 동사 but 의 목적어돼야 하니까 두 번째 문장의 잇을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 로 바꿔서 연결할 수 있겠죠 the book 다음에 which 혹은 that i bought yesterday 다음에 is interesting 정리하면 The book 8 We went to the park and there we met our uncle We went to the park 우리는 그 공원에 갔다 and there we met our uncle 그냥 연결 그냥 연결이 그냥 연결이 되니까 계속 접속적용법 접속적용법의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역할을 하니까 그런 거죠 정리하면 We went to the park We went to the park 연습문제 2번 다음 괄호 속의 단어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1번 The house where which he lived in was not large Large는 형용사로 공간적으로 넓은 큰 이런 뜻이죠 The house where which he lived in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 부분이네요 The house 그 집은 where which he lived in 그가 살았던 즉 그가 살았던 그 집은 was not large 크지 않았다 정리하면 그가 살았던 그 집은 크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lived in에서 전치사인 다음에 목적어가 없죠 관계부사 where 는 목적어가 될 수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which 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죠 다음 2번 I don't remember the day which when where I first met her in the park Remember는 동사로 기억하다 성기하다 이런 뜻이고 Match는 만나다 이런 뜻의 동사 앞니치의 과거 과거 분사형인데 여기서는 과거로 쓰였죠 I don't remember the day 나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한다 which when where I first met her in the park 내가 공원에서 그녀를 처음 만난 즉 나는 내가 공원에서 그녀를 처음 만난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네요 선행사가 the day 즉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일단 관계부사 where 는 쓸 수가 없죠 그리고 I first 이하를 살펴보면 I가 주어 match 가 동사 허 가 동사 매치 의 목적어 전치사 인 다음에 인의 목적어로 the park 가 쓰였죠 관계대명사를 쓰려면 주어나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거나 소유격이 쓰일 자리가 비어있어야 하는데 I first met her in the park 이 문장에서는 비어있는 자리가 없죠 따라서 관계대명사 위치도 쓸 수가 없네요 선행사가 the day 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관계부사 when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죠 다음 3번 Do you know the country which where the great poet was born great는 형용사로 위대한 이런 뜻이고 poet는 명사로 시인 be born은 태어나다 이런 뜻이니까 Do you know the country 너는 그 나라를 아니 which where the great poet was born 그 위대한 시인이 태어난 즉 너는 그 위대한 시인이 태어난 나라를 아니 이런 말이죠 the great poet was born 을 살펴보면 the great poet 가 주어 was born 이 동사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죠 즉 주어나 목적어 소유격이 쓸 자리가 비어있지 않으니까 관계대명사 which는 쓸 수 없고 선행사가 the country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관계부사 where 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죠 다음 4번 what do you call the season when that comes after autumn call a b 하면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a에 해당하는 것이 the reason 이고 b에 해당되는 것이 what 와 시 의문사 니까 문장 앞으로 나간 거네요 autumn 은 명사로 가을 이란 뜻으로 fall 과 같은 말이죠 what do you call the season you 주는 일반인을 나타내니까 특별히 해석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 계절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when that comes after autumn 가을 다음에 오는 즉 가을 다음에 오는 계절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comes after autumn 을 보면 comes 라는 동사만 이고 주어가 없네요 즉 주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관계부사 외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that 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 that 은 the season 을 선행사로 하고 동사 comes 의 주어가 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 5번 March is the month when where which the new school year begins in Korea March 는 명사로 3월 이고 month 는 명사로 달 월 이런 말이죠 The new school year 는 새학년 이런 말이고 begin 동사로 시작되다 혹은 시작하다 이런 뜻이니까 March is the month 3월은 그 달이다 when where which the new school year begins in Korea 한국에서 새학년이 시작되는 즉 3월은 한국에서 새학년이 시작되는 달이다 이런 말이죠 선행사가 the month 즉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일단 관계부사 where 는 쓸 수가 없죠 그리고 the new school year begins in Korea 를 살펴보면 the new school year 가 주어 begins 는 목적어가 필요없는 자동사로 쓰였고 그 다음에 전치사 인 다음에 인의 목적으로 Korea 가 쓰였죠 관계대명사를 쓰려면 주어나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거나 소유격이 쓰일 자리가 비어있어야 하는데 the new school year begins in Korea 에서는 비어있는 자리가 없죠 따라서 관계대명사 위치도 쓸 수가 없네요 선행사가 the month 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관계부사 when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죠 다음 6번 this is the house this is the house where they lived 10 years ago ago 는 부사로 뭐 뭐 전에 이런 뜻입니까 10 years ago 하면 10년 전에 이런 뜻이 되겠죠 this is the house 이것은 그 집이다 which where they lived 10 years ago 그들이 10년 전에 살았던 즉 이것은 그들이 10년 전에 살았던 집이다 이런 말이네요 they lived 10 years ago 를 살펴보면 they가 주어 lived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 10 years ago 는 부사구가 되니까 주어나 목적어 소유격이 쓸 자리가 비어있지 않죠 따라서 관계대명사 위치는 쓸 수 없고 선행사가 the house 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관계부사 where 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 7번 this is the house which where in which they built 2 years ago built는 짓다 세우다 이런 뜻의 동사 build의 과거 과거 분사형인데 이 문장에서는 과거형으로 쓰인 거죠 this is the house 이것은 그 집이다 which where in which they built 2 years ago 그들이 2년 전에 지은 즉 이것은 그들이 2년 전에 지은 집이다 이런 말이죠 they built 2 years ago 를 살펴보면 built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네요 즉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거죠 관계부사 where 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쓸 수 없고 in which which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역시 쓸 수 없네요 따라서 관계대명사 which가 정답이 되겠죠 여기 which는 the house 를 선행사로 하고 동사 built의 목적어가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 8번 I stayed at his house for a week when which I telephoned my parents everyday stay at 하면 어디어디에 머무르다 이런 말이고 telephone은 여기서는 전화하다 이런 뜻의 동사로 쓰였죠 먼저 정답부터 찾아보면 week 다음에 커마가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I telephoned my parents everyday 를 살펴보면 I 가 주어 telephoned 가 동사 my parents 는 telephoned 의 목적어가 되고 everyday 는 부사 구가 되죠 즉 주어나 목적어 소유격이 쓸 자리가 비어있지 않으니까 관계대명사 which는 쓸 수가 없죠 따라서 관계부사 when 정답이 되겠네요 when 앞에 커마가 있으니까 when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가 되는 것이죠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 역할을 하는데 여기 when 문맥상 and then 의 의미가 되겠네요 해석해보면 I stayed at his house for a week 나는 그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묵었는데 when I telephoned my parents everyday 그때 나는 부모님에게 매일 전화를 했다 즉 나는 그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묵었는데 그때 나는 부모님에게 매일 전화를 했다 이런 말이죠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 9번 Saturday is the day which when how comes after Friday Saturday is the day 토요일은 그날이다 which when how comes after Friday 금요일 다음에 오늘 즉 토요일은 금요일 다음에 오는 날이다 이런 말이죠 선행사가 the day 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일단 관계부사 how는 쓸 수 없죠 comes after Friday 를 보면 comes 라는 동사만 있고 주어가 없네요 즉 주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관계부사 외에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위치가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 위치는 the day 를 선행사로 하고 동사 comes 에 주어가 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 10번 Sunday is the day when which we go to church go to church 는 교회에 가다 이런 뜻 입니까 Sunday is the day 일요일은 그날이다 when which we go to church 우리가 우리가 교회에 가는 즉 일요일은 우리가 교회에 가는 날이다 이런 말이죠 we go to church 는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주어나 목적어 소유격이 쓰일 자리가 비어있지 않죠 따라서 관계대명사 which 는 쓸 수 없고 선행사가 the day 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관계부사 when 정답이 되겠죠 정답 들어보죠 다음 문제는 관계부사를 집어넣는 문제인데요 선행사만 보면 답이 나오죠 그럼 문제를 함께 풀어보죠 연습문제 3번 밑줄친 부분에 알맞은 말을 써라 1번 this is the room blank we study together together는 부사로 함께 같이 이런 뜻이니까 this is the room 이것이 그 방이다 blank we study together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즉 이것은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방이다 이런 말이 되어야겠죠 we study together를 살펴보면 we가 주어 여기 study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로 쓰였고 together는 함께 공부하다 이런 식으로 동사 스터디를 수식해주는 부사로 쓰였죠 즉 we study together는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주어나 목적어 소유격이 쓸 자리가 비어있지 않죠 따라서 관계 대명사를 쓸 수 없고 관계부사를 써야겠네요 선행사가 더 룸으로 장소를 나타낸 말이니까 관계부사 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 2번 Is that the factory blank they are working factory는 명사로 공장 이런 뜻이니까 Is that the factory 저것이 그 공장 입니까 blank they are working 그들이 일하고 있는 즉 저것이 그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 입니까 이런 말이 되어야 겠죠 they are working 을 살펴보면 they가 주어고 현재 진행형 are working 은 이 문장의 동사로 목적어가 필요 없죠 즉 they are working 은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주어나 목적어 소유격이 쓸 자리가 비어있지 않죠 따라서 관계대명사를 쓸 수 없고 관계부사를 써야겠네요 선행사가 더 팩토리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관계부사 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성답 들어보세요 다음 3번 여름은 그 계절이다 내가 모든 계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런 말이 되어야겠네요 I like best of all 를 보면 내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아하다 이런 식으로 like의 목적어가 없죠 따라서 관계부사는 쓸 수 없고 관계대명사를 써야겠네요 선행사가 선행사가 the season 으로 사물이고 동사 like의 목적어가 돼야 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혹은 death 쓰면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죠 다음 4번 spring is the season like we go on a picnic go on a picnic은 소풍을 가다 이런 뜻이니까 spring is the season 봄은 그 계절이다 blank we go on a picnic 우리가 소풍을 가는 즉 봄은 우리가 소풍을 가는 계절이다 이런 말이 되어야겠죠 we go on a picnic은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주어나 목적어 소유격이 쓰일 자리가 비어있지 않죠 따라서 관계대명사를 쓸 수 없고 관계부사를 써야겠네요 선행사가 the season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관계부사 when이 들어가면 되겠죠 정답 들어보세요 4. spring is the season when we go on a picnic 다음 5번 Do you know the reason blank we like him? reason은 명사로 이유 이런 뜻이니까 Do you know the reason? 너는 그 이유를 아니 blank we like him 우리가 그를 좋아하는 즉 너는 우리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를 아니 이런 말이 되면 되겠죠 we like him을 보면 we가 주어 like가 동사 힘이 like의 목적어로 주어나 목적어 소유격이 쓰일 자리가 비어있지 않죠 따라서 관계대명사를 쓸 수 없고 관계부사를 써야겠네요 선행사가 the reason으로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관계부사 why가 들어가면 되겠죠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 문제는 틀린 곳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는 문제인데요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가 쓰인 곳을 찾아서 용법을 잘 따져보면 되겠어요 그럼 문제를 풀어보죠 연습문제 4번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라 1번 his grandmother died on the day which he arrived home die는 동사로 죽다 이런 말이고 arrive는 동사로 도착하다 이런 뜻이니까 his grandmother died on the day 그의 할머니는 그날에 돌아가셨다 which he arrived home 그가 집에 도착한 즉 그의 할머니는 그가 집에 도착한 그날에 돌아가셨다 이런 말이죠 he arrived home을 보면 he가 주어 arrived가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 그리고 home은 집에 이런 뜻의 부사죠 즉 he arrived home은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주어나 목적어 소유격이 쓸 자리가 비어있지 않죠 따라서 관계대명사를 쓸 수 없고 관계부사를 써야겠네요 선행사 the day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관계대명사 which를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또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데 선행사가 the day로 전치사 on을 쓰는 게 좋으니까 on which로 쓸 수도 있겠죠 우리는 when을 쓴 정답만 확인해보죠 다음 2번 this is the house which he lives this is the house 이것은 그 집이다 which he lives 그가 사는 즉 이것은 그가 사는 집이다 he lives를 보면 he가 주어 lives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죠 즉 he lives에 주어나 목적어 소유격이 쓰일 자리가 비어있지 않죠 따라서 관계대명사를 쓸 수 없고 관계부사를 써야겠네요 선행사 the house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관계대명사 which를 관계부사 where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또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으니까 where 대신에 in which를 써도 되죠 where를 넣은 정답 확인해보죠 다음 3번 that is the house where she lives in that is the house 저것은 그 집이다 where she lives in 그녀가 사는 즉 저것은 그녀가 사는 집이다 이런 말이죠 where she lives in을 보면 전치사인 다음에 목적어가 없죠 따라서 관계부사 where를 the house 를 선행사로 하고 전치사인의 목적어가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또 관계부사 where를 그대로 쓰고 싶으면 lives in에서 전치사인을 없애주면 되죠 우리는 위치를 넣은 정답만 한번 들어보죠 다음 4번 please tell me the time where she will start tell a, b 하면 a에게 b를 말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a에 해당하는 것이 me고 b에 해당하는 것이 the time 이하죠 please tell me the time 저에게 그 시간을 말해주세요 where she will start 그녀가 출발하는 즉 저에게 그녀가 출발하는 시간을 말해주세요 이런 말이죠 선행사가 the time 즉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관계부사 where를 when으로 바꿔줘야겠네요 where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선행사로 하죠 정답 들어보세요 please tell me the time when she will start 5번 we will never forget the day how we won the game forget 은 동사로 있다 원은 이기다 이런 뜻의 동사 윈의 과거 과거 분사형이죠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쓰였네요 we'll never forget the day 우리는 그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how we won the game 우리가 그 경기를 이겼던 즉 우리는 우리가 그 경기를 이겼던 그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인데 선행사가 the day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관계부사 how를 when으로 바꿔줘야죠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 6번 do you know the way in that he made the box made는 만들다 이런 뜻의 동사 make의 과거 과거 분사형인데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쓰였네요 do you know the way 너는 그 방법을 아니 in that he made the box 그가 그 상자를 만든 즉 너는 그가 그 상자를 만든 방법을 아니 이런 말이죠 the way in that에서 in that을 보면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 플러스 that의 형태로는 쓰지 않으니까 in that이 틀렸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선행사가 방법을 나타내는 the way일 때 the way how 라고는 쓰지 않고 the way 또는 how 둘 중에 하나만 쓰던가 how 대신 that을 써서 the way that을 쓰던가 아니면 the way in which 를 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문장은 the way in that을 the way로 고치거나 혹은 how 혹은 the way that 또는 the way in which 로 고치면 되겠죠 the way in which 로 바꾼 정답만 한번 들어볼게요 벌써 4번까지 다 풀었네요 그럼 연습문제 5번으로 가죠 연습문제 5번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괄호 속을 한 단어로 채워라 1번 A Is this the river where you used to swim? Used to 동사원형 하면 뭐 뭐 하곤 했다 이런 뜻으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거나 이전에는 뭐 뭐였다 이런 뜻으로 과거의 사실 상태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문맥상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죠 Is this the river? 이곳이 그 강이니 Where you used to swim? 네가 수영을 하곤 했던 즉 이곳이 네가 수영을 하곤 했던 그 강이니 이런 말이죠 B Is this the river you used to swim? Blank 원래 이 문장은 Is this the river? 이 문장과 You used to swim in the river 이 두 문장이 하나로 연결된 문장이죠 첫 번째 문장의 The river가 선행사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고 두 번째 문장의 In the river가 부사구니까 In the river를 관계부사 Where로 바꿔 연결하면 Is this the river? Where you used to swim? 이런 A 문장이 되죠? 또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연결해 보면 두 문장에서 The river가 서로 공통이니까 두 번째 문장의 The river를 전치사 인의 목적어가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꿔 In which를 문장 앞으로 빼서 첫 번째 문장의 The river에 연결하면 되죠? Is this the river in which you used to swim?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전치사를 문장 뒤로 뺄 수 있죠? 전치사 인을 문장 뒤로 빼보면 Is this the river which you used to swim in? 여기 관계대명사 which는 전치사 인의 목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니까 생략할 수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생략하면 Is this the river you used to swim in? 비번 문장이 나왔죠? 따라서 비번의 blank에는 전치사 인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A Is this the river where you used to swim? B Is this the river you used to swim? 다음 2번 A Do you know his birthday? 너는 그의 생일을 아니? B Do you know the blank blank he was born? Be born은 태어나다 이런 뜻이니까 의미상 너는 그가 태어난 날을 아니? 이런 말이 되겠죠? 그가 태어난 날 이런 말이 돼야 하니까 첫 번째 첫 번째 blank에는 day가 들어가면 되고 he was born 이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니까 두 번째 blank에는 관계부사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선행사가 the day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관계부사 when이 들어가면 되겠죠?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 3번 A Is that the house where she lives? Is that the house? 저것이 그 집입니까? Where she lives? 그녀가 사는 즉 저것이 그녀가 사는 집입니까? 이런 말이죠? B Is that the house blank she lives in? she lives in을 보면 전치사 in이 쓰였는데 in의 목적어가 없죠? 따라서 blank에는 the house 를 선행사로 하고 전치사 in의 목적어가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서 which를 쓰면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세요. A Is that the house where she lives? B Is that the house which she lives in? 다음 4번 A That is the store where I bought some sugar Store 은 명사로 상점 Boat 은 사다 이런 뜻의 동사 My 의 과거 과거 분사형인데 여기서는 과거로 쓰였죠? Sugar 은 명사로 설탕 이런 뜻이니까 That is the store 저것이 그 상점이다 Where I bought some sugar 내가 약간의 설탕을 산 즉 저것이 내가 약간의 설탕을 산 상점이다 이런 말이죠? B That is the store blank blank I bought some sugar 원래 이 문장은 That is the store 이 문장과 I bought some sugar at the store 이 문장이 하나로 연결된 문장이죠? 상점에서 뭐뭐를 사다 할 때는 Buy 뭐뭐 at the store 이렇게 전치사 s을 쓴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첫 번째 문장에 the store 가 선행사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고 두 번째 문장에 at the store 가 부사구니까 at the store 를 관계부사 where로 바꿔서 연결하면 That is the store where I bought some sugar 이렇게 A번 문장이 되죠? 또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연결해보면 두 문장에서 the store 가 서로 공통이니까 두 번째 문장의 the store 를 전치사 at의 목적어가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로 바꿔 at which 를 문장 앞으로 빼서 첫 번째 문장의 the store 에 연결하면 되겠죠? That is the store at which I bought some sugar 따라서 B의 blank에는 at which 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죠 다음 다음 번 A Last year I bought the book which I read twice 버트는 사다 이런 뜻의 동사 바이의 과거 과거 분사형 인데 여기서는 과거형 으로 쓰였죠? read 는 읽다 이런 뜻의 동사 read 의 과거 과거 분사형 인데 여기서는 역시 과거형 으로 쓰였네요 twice 는 부사로 2회 즉 2번 이라는 뜻이니까 last year I bought the book 작년에 나는 그 책을 샀다 comma which I read twice which 앞에 comma 가 있으니까 which 는 계속적 용법 의 관계대명사가 되겠네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두 번 읽었다 즉 작년에 나는 그 책을 샀는데 나는 그것을 두 번 읽었다 이런 말이죠 b last year I bought the book comma and I read blank twice 계속적 용법 의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꿨을 수가 있죠 b번의 접속사로 and 가 쓰였으니까 blank에는 대명사를 쓰면 되겠네요 대명사는 선행사를 받는 말이 돼야 하는데 여기서는 선행사가 더 book이니까 대명사는 있으시면 되겠죠 정답 들어보세요 6번 6번 a we went to London where we stayed for a week stay는 동사로 머무르다 이런 뜻이니까 we went to London 우리는 런던에 갔다 come come where we stayed for a week where 앞에 come 가 있으니까 where 는 계속적용법의 관계부사가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즉 우리는 런던에 갔는데 거기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이런 말이죠 b we went to London come and we stayed blank for a week 계속적용법의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바꿔 쓸 수가 있죠 b번의 접속사로 and 가 쓰였으니까 blank에는 부사를 쓰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문맥상 그리고 거기서 이런 의미가 돼야 하니까 blank에는 레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은 연습문제 6번이죠 영장문제인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부사를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연습문제 6번 다음 우리말을 영작하여라 6번 영장문제는 문장 전체의 주어와 동사 즉 주절의 주어와 동사를 파악해서 문장을 만들고 여기에 관계사절인 종속절을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1번 이것이 나의 부모님이 주무시는 방이다 이것이 그 방이다 이거를 주절로 하고 나의 부모님이 주무시는 이것을 관계사절로 해서 주절에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이것이 그 방이다 This is the room 나의 부모님이 주무시는 먼저 관계부사를 써서 영작해보면 주무시다는 동사 sleep을 쓰면 되고 선행사가 the room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관계부사 where을 쓰면 되겠죠 Where my parents sleep 문장을 만들어 보면 This is the room where my parents sleep 관계 대명사를 이용하면 관계부사 where 대신에 in which 이를 써서 This is the room in which my parents sleep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 2번 나는 그가 이 문제를 푼 방법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를 주절로 하고 그가 이 문제를 푼 이 부분을 관계사 절로 해서 연결하면 되겠네요 문제 등을 풀다는 동사 salve 를 쓰면 되죠 선행사가 방법을 나타내는 the way 일 때 the way how 라고는 쓰지 않고 the way 또는 how 둘 중에 하나만 쓰던가 how 대신 that 을 써서 the way that 을 쓰던가 아니면 the way in which 를 쓰면 되죠 the way 를 써서 영작해보면 I know the way he solved this problem how 를 쓰면 I know how he solved this problem the way that 을 쓰면 I know the way that he solved this problem the way in which 를 쓰면 I know the way in which he solved this problem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정답만 한번 확인해보죠 어려운은 형용사 디피컬트 를 쓰면 되니까 The problem The problem was very difficult 그가 푼 풀다는 동사로 solve 를 쓰면 되고 주절에 the problem 을 선행사로 하고 동사 solved 의 목적어가 돼야 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나 that 을 써야겠죠 which 혹은 that he solved 연결해보면 The problem 다음에 which 혹은 that he solved 다음에 was very difficult 정리하면 The problem which 혹은 that he solved was very difficult 정답 들어보죠 The problem which he solved was very difficult 4번 나는 그가 왜 결석 했는지 모른다 결석 하다는 be absent from school 을 쓰고 왜 뭐 뭐 한지 이 말은 the reason why 혹은 선행사 the reason 을 생략하고 그냥 why 를 쓰면 되니까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그가 왜 결석 했는지 the reason why he was absent from school 정리하면 I don't know the reason why he was absent from school 또 선행사 the reason 을 생략하고 그냥 why 만 써도 되니까 I don't know why he was absent from school 정답 들어보세요 I don't know the reason why he was absent from school I don't know why he was absent from school 5번 너는 그를 역에서 만났던 날을 기억하고 있니 너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니 를 주절로 하고 네가 그를 역에서 만났던을 관계사 절로 해서 연결하면 되겠죠 너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니 기억하다는 동사 remember 를 쓰면 되니까 Do you remember the day 네가 그를 역에서 만났던 역 정거장은 명사 station을 쓰면 되죠 먼저 네가 그를 역에서 만났다를 영작해보면 You met him at the station 이렇게 되는데 이 문장은 유가 주어 매트가 동사 힘이 매트의 목적어 at the station이 부사구로 주어나 목적어 소유격이 있을 자리가 비어있지 않으니까 관계 대명사 는 쓸 수 없고 관계 부사를 써서 연결해야 겠네요 선행사가 the day 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관계 부사로 when 을 써서 when you met him at the sta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문장을 만들어 보면 Do you remember the day when you met him at the station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세요 6번 금요일은 목요일 다음에 오는 날이다 금요일은 그날이다 를 주절로 하고 목요일 다음에 오는 이 부분을 관계 사절로 연결하면 되겠죠 금요일은 그날 이다 Friday is the day 목요일 다음에 오는 뭐 뭐 다음에 오 나는 come after 를 쓰면 되죠 선행사는 the day 가 되는데 이 선행사가 관계 사절에서 주어가 되니까 관계 부사는 쓸 수 없고 관계 대명사를 써야 겠죠 선행사가 the day 고 come 주어가 돼야 하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which 를 써서 연결하면 되겠네요 which comes after thursday 정리 하면 Friday is the day which comes after thursday 성답 들어보죠 Friday is the day which comes after thursday 여기까지 2부 6장 연습 문제를 다 풀어봤네요 오늘 배운 것도 복습 열심히 하고 저는 다음 2부 6장 종합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뵙